프로 선생님께서 인정하신 우리 가수 소연아씨의 실력 정말 여러분 함께 기대해 보시면서 오늘 청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우리 소연아씨의 노래에 맞춰서 시연하시나요? 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텝으로 시연해 주실 거예요? 우선 지루박이 기본이니까 지루박 스텝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스텝 육박으로 육박 기본 스텝에 주안점을 두었고 오늘 시연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두부 무대에 박수로 청해 보도록 할게요 여고 시절 우리 소연아씨 노래에 맞춰서 이병준씨와 소연아씨의 시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완벽하다라는 표현을 제자분한테 우리 소연아씨한테 해주셨는데 지금 막 시작을 했는데 어떠세요? 제가 보기에도 짧은 시간에 춤을 배워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몇몇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인가요? 예예 너무 잘하세요 저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게 몇 년 아니면 몇십 년씩 이렇게 계속해서 숙달된 사람 아니면 잘 못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게요 아주 여유있게 시선을 파트너와 맞추면서 지금 하고 있네요 바닥을 보통 초보분들은 바닥을 많이 모실 텐데 어떠세요 우리 최영진씨 뭔가 이렇게 경쟁심이 갑자기 이글이글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치면서 이제 이병준 선생님이 이렇게 좀 잘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음악이 이제 아니 강선생님 지르박 음악 맞나요? 지금 좀 지르박 치기는 조금 늘은 음악이죠 약간 그죠? 네 그래도 이렇게 추니까 되네요 예예 그렇죠 박자에 맞춰서 예예 박자에 맞춰서 되는데 워낙 이병준 원장님께서 워낙 능성능만하게 잘 지금 리드를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세미 트로트풍의 노래에 미디움 템프 노래에 지르박 스텝으로 추시는 거죠? 예예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6박 6박으로 사랑하며 맘껏 즐기죠 지평아 정화야 여기 여기 몰려라 후원은 흐르고 변해만 가네 하지만 내 맘은 영원하잖아 처음 느낀 사랑에 주목으로 남겨진 우릴 그랬던 여코 시절 우릴 그랬던 여코 시절 네 잘 봤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아멘